어이 최작가 공이 좀 까다롭지 이 공은 단순하게 일적구를 장부터 태우면 키스니깐 단부터 태우면 되는 공 아니에요? 제 말이 맞죠? 장부터 태우니깐 쫑이죠? 아이는 뭐해 키스를 제거를 해야지 아 이렇게 치지 말라고 보여준 거구나 근데 설마 저기까지 가진 않겠지? 잘하면 갈 뜻 요 앞으로 딱 와 싫은데요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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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껴치기군 오케이 좋았어 언능 들어갈 시간 없어 에휴 아이씨 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저기 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씨 어이씨 아멘 아멘 아따 죄송하여 오마이 갓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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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책이 맞아있네요 좋은 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을 맛있게 먹어 에휴 어이쿠 죄송합니다 왜 죄성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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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맞았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인쇄하지 마 브라보 아 잘 치오 와 딱 잘 치요